이번 요리는요. 유산슬이라는 요리가 할 건데요. 조리법 류가 들어갑니다. 류는 중국어로 레오라고 해서요. 이 음식을 먹었을 때 마치 입속으로 흘러들어간다는 그런 식감이 있다고 해서 류라고 합니다. 자 그럼 유산슬 한번 해보겠습니다. 채선 도제고기를 색조관장 제작은 양념장 장천만의 양념장 제작은 양념장 가득한 양념장 이 양념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